김영석 신임 독립기념관장을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독립운동가 단체들은 물론이고 야권에서도 김관장 임명에 항의하면서 광복절 행사 불참을 선언했습니다. 김관장은 오히려 자신이 마녀사냥당하고 있다면서 사퇴 의사가 없다는 점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최지원 기자입니다. 논란의 중심에선 김영석 관장. 기자회견을 자청한 그는 자신이 뉴라이트가 아니라고 극구 부인했습니다. 오히려 본인이 마녀사냥을 당하고 있다며 광복회에 공개토론을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자신이 학자로서 타인의 말을 빌린 것을 광복회가 악용해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있다며 법적 대응도 신중히 검토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김관장의 과거 발언은 뉴라이트 계열의 주장과 일맥 상통한다는 비판이 일각에서 제기됐는데 한 세미나에서 1948년 8월 15일이 대한민국의 시작이라고 주장한 것이 대표적입니다. 그러나 김관장은 오히려 자신이 건국절 재정 주장을 비판해왔다고 반박했습니다. 김관장 임명에 반발한 독립운동가 단체들과 야당은 정부 주최 광복절 행사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습니다. 유관기관 뉴라이트들이 다 물러날 때까지 윤석열 정부의 3.1절 광복절 승국선열의 날 기념식은 불참하기로 했어요. 이에 대통령실 고위 참모들이 이종찬 광복회장과 접촉해 건국절 재정을 추진할 계획이 없다며 진화를 시도했으나 이 회장의 마음을 돌리진 못한 거로 전해졌습니다. 반쪽짜리 광복절 행사가 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김관장은 사퇴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최주환입니다.